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해양머드 웰리스관과 해양머드 신산업관, 해양레저 관광관 등 전시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 단체를 모집합니다. 해양머드 신산업관 참여 대상은 머드 화장품, 수소 전기차, 해양 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해수 온천수를 이용한 해양 치유 등의 업체이며, 해양레저 관광관은 모터보트, 캠핑용품, 스쿠버다이빙 업체 등입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